살몬, 살몬회를 먹습니다. 맛이 참 좋아요. 이거는 살몬 고기입니다. 이 살몬을 우리가 뭐라고? 화이투나, 화이투나를 사러가서 우리는 화이투나를 해 먹었는데 여기 이 두 마리는 살몬은 손님이 사서 고기만 떡아가고 자기는 본을 안 얻는데 걔가 우리가 본을 얻어왔어요. 두 마리. 그랬더니 우리가 회를 시커먹고도 이렇게 남았어요. 이제 머리하고 이거는 이제 매운탕 할 거예요. 이게 살몬인데 우리가 투나 사고 생선집에서 얻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고기만 먹고 미국 사람들은 살만 먹고 이거는 버리니까 우리 매운탕 하려고 얻어왔죠. 살몬이 엄청 큽니다. 이게 화이투나입니다. 화이투나. 오레곤에 와서 화이투나 맛도 보네요. 여기에 어떤 사람 소개로 이게 화이투나입니다. 우리는 화이투나는 몰랐는데 핑크투나만 아는데 화이투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어디가 노폭? 뉴촇포트? 뉴촇포트. 뉴촇포트. 뉴촇포트에서 저녁에 한국에 가서 여기 한국에 자고 또 한국에서 물도 애도 하고 스위지도 빼고 여기가 참 좋네요. 그래서 오늘 저녁도 여기 먹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화이투나를 찍어봤습니다. 고기가 너무 연하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외에서 너무 많은 fish. 우리가 많이 먹었죠. 마른 fish, red, sniper, any kind of fish. 여기 해외에서. 소식이小식cznie 우스코 지역col이 많으세요. 어? 뭐시우시지 omdat 요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투나인데 이게 투나인데 투나인데 왜 투나 왜 투나 왜 투나 네 오, 오케이 이거 한국에서 투나와 마셔라 이거 저기 한국 사람들은 투나 이렇게 투나 만들고 이런 mane 우리는 이 나라를 너와는 투나가 뼈 피를 이어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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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 랩 너는 마셜 이외에서 왔어요? 우리 마셜 이외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우리 마셜 이외에서 왔어요 저희 마셜 이외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집안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물어보는 아가 여기 와서 왔어요 여기에서 왔어요 고양으로 오는 걸이 여기가 왔어요 핵심은 스탭십시오. 많은 이름이 한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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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국인입니다. parkour. 한국인입니다. 한국인가리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일입니다. 즐거운 공감과 즐거운 alcance. 성장하고 계십니까?